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신데요. 무엇보다도 이정수 위원님은 무료 온라인 방송 매일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이 끝난 뒤 11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샘플러스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전화문의 1577-7451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 모두 또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막판에서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제 재개에 대한 좀 이르다라는 판단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죠. 하락을 한 20%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이슈를 두 가지를 본다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일단 흔들려줬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약세 흐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1900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IT 부품주라든지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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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야 된다. 1900이 깨지게 되면 에코프로라든지 후성이라든지 2차전지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임즈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점점점 맞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심증적으로는 하락할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00이 깨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서는 개파락이 나오면서 1900을 한번 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시장이 2만 3천 5백을 깨지를 않았어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빠져도 딱 그 전저점 자리까지만 버텨줍니다.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물론 나스닥 강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독일 시장, 러시아 시장, 스페인 시장, 네덜란드 시장, 영국 시장 등등 해서 지금 어제 1, 2%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완벽하게 밑으로 떨어졌다. 내지는 저점을 깨고 하락으로 내려간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스권에서 전저점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증적으로는 깨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SK이닉스와 삼성전자, 제가 어제에서도 SK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특히 이제 마감 무렵에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SK이닉스가 기관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해주는 부분인데 막판에서는 좀 아니었지만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올라가려는 매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과 그다음에 통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KT라든지 이쪽 애들도 시장이 떨어지는 걸 일부러 막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만간에 떨어질 때는 애들도 놔버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SK이닉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SK이닉스 어제 매수세가 분명히 돌아왔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개파락이 2.6% 내지는 거의 3%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용주 삼성전자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외에 대용주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유주, 자동차,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마찬가지 지금 상황들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강한 흐름들은 지금 한풀 좀 꺾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서는 지수가 내일과 모레 사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1900을 깨는 흐름들은 내일과 모레 사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거의 이제 깨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이건 예상만이에요. 예상만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눌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리다 말다가 지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다가 들어줄 때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상시 NDP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것도 2차전지 쪽인데 전기차, 2차전지, 수호차 이전 관련주들 올라갈 때 욕심되지 말고 지수가 흔들리기 전에 지금 종목들이 지금 한 번씩 들어주면 한 번씩 정도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 살아난 게 아니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AP스템도 눌렸다가 3일 동안 눌렸다가 오늘 반등을 주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파는 예를 들어서 SF 반토치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동안 눌렸으니까 오늘 반등 나오면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오늘 지금 종목 시장이 안 깨지잖아요. 지금 깨지 않고 버티면서 반등 주기 때문에 어제도 막판에서 쭉 밀렸다가 반등 주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이렇게 조종받았다가 지지 라인에서 다시 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로 일단 차익 시험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일단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오면 현금화를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좀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1900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좀 보시면서 1900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1900 지지선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시장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제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이 바로 게임빌이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게임 관련 주들이 NC소프트를 필토록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4%대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AS에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펄업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제에 이어서 게임주예요. 제가 수요일에 장마감 공부방을 열어드리면서 종목을 쭉 살펴봤더니 게임주 여러분들이 강하드라라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게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요일 날 장마감 4시, 5시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공부방에서 얘기를 했고 화요일 날 어제에서 그래서 게임빌을 어제 가지고 나왔었었는데 어제 2만 6,300원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 가격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펄업이 있었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빌인데요. 자, 게임빌. 자, 어제도 고점을 2만 7,400원 정도로 주면서 4%대의 수익을 줬습니다. 마찬가지 지금처럼 3에서 5% 수익이 나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는 전략은 항상 옳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서 중장기적으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가져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1900이 이탈되게 되면 얘도 밀려요. 종목인지라. 자, 그런데 그나마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합니다. 물론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IT 부품주들도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E 솔루션 같은 경우 2차전지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모든 섹터들은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IT 섹터들 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P&E 솔루션 보세요.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정말 테마주들이 안 꺾이고 정말 한 번씩은 튀어주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종목들, IT주들도 지금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텨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시장이 흔들려도 어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졌어도 버텨준다는 거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이래도 버텨준다는 거 IT 부품주들은 아직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계속 좋지만 그 외에 게임주들이 IT 부품주보다 훨씬 더 지금 더 강한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NC소프트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있고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게임주들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어제 그저께 뉴스 나온 게 1분기보다 2분기 게임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놀거나 아니면 모여 있거나 학교도 등교를 잘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뭐만 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코로나 관련 주가 코로나 수혜주로 지금 게임주가 과거서부터 한 몇 달 전서부터 수혜주로 계속 부각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그건 기대감이었는데 실적을 정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진짜로 실적이 좋은 거예요. NC소프트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익이라든지 200%, 103% 이렇게 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강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컴투스도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 좀 이따가 말씀드린 펄어비스도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좋게 나왔는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게임빌은 게임빌은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욕심을 내는 분들은 조정을 받아도 버티겠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물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는 오히려 게임주들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단기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일단은 먼저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이 펄어비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펄어비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왜 빠지느냐 원래 소문난 집에 뭐 그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저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움직인 거죠.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서는 저렇게 실적이 좋기 전까지 이제 막 샀던 애들이 이제 실적 좋게 나오니까 뭣도 모르는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실적 좋게 나오니까 막 들어가지만 선수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타임을 잡는다는 얘기죠.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그래서 항상 뉴스가 탁 나올 때에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단기 매도 타이밍이 나와주고 지금 보면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54% 증가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럼 끝난 거냐? 아니요. 끝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흔들어줄 때 다시 쭉 빠지면 다시 잡아야 돼요. 일단 매수가격은 20만 5천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쫓아갈 때 사지 마시고 20만 5천원으로 밀리게 되면 싸게 사세요. 더 싸게 사면 더 좋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게임주들 흐름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펄어비스도 차트가 어 요렇게 생겼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면서 돌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죠.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이 예뿐만 아니라 어제도 뭐 네오이지라든지 네오이지로 홀딩스라든지 게임주들이 다 강합니다. 다 강해요. 지금 네오이지도 보세요. 지금 네오이지도 강하죠. 컴투스도 강하죠. 뭐 엠치소프트 뭐 게임주들이 지금 뭐 미트원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들이 모두 다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한 쪽이 아니고 이미 벌써 강세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강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느낌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쪽을 상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만 주워 담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면 뭐 19만원까지 빠질 수는 있지만 어 지금 다른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9만원은 어려울 것 같고 뭐 20만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어도 어 뭐 그 이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장중에 만약에 차익실험 매도가 나오면서 쭉 흔들리게 되면 20만 5천원 이하로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뭐 가격이 안 들어오면 제가 한 번 정도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상황 봐서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게임주들은 여러 포트 하나 정도는 있어도 안전한 포트가 되겠다. 물론 IT도 안전한 포트지만 지금은 게임주도 IT만한 대안주로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게임주였던 펄오비스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싸게 들어오면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윈팩 윈팩 매수가육하고 비중은요? 1680원에 30% 1680원에 30% 예예 1680원에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한 10% 정도 나셨을까요? 예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느낌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흔들림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시작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거나 유럽 시장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빠지면 빠지니까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지금이요? 네. 지금 정도에서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일단 기업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얘도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 좀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거든요. 예. 움직임이 괜찮긴 하지만 시장이 미끄러지거나 빠지게 되면 혹은 SK하닉스가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이잖아요. 예. 하이닉스가 저점이 깨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한 번은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고 지금 하이닉스가 일단은 저점이라는 게 지금 깰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여기서 탄력적으로 더 튀기는 솔직히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윈팩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이미 저항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2천원 정도에서 2,1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는 이제 강력한 저항대를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 정도 아직 꺾이지는 않았으니까 절반 정도만 팔았다가 오히려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윈팩은 2,500원, 3,000원 간다고 봅니다. 크게 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더 싸게 혹은 다 팔면 또 이게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면 좀 서워하니까 절반만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아셨죠? 좋은 종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호입니다.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2만 6천원에 20% 샀는데 이거 2만 2천원에 20% 썼어요? 2만 6천원에 2만 6천원에 차트가 종목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에서는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조정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높으니까 지금 다행히도 수익이잖아요. 일단 욕심내지 말고 일단 다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네. 알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다음 연결 전화 연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일단은 시장사항을 잠깐 보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IT 부품주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들은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에코 프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물려있거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아마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에코 프로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매수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공략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정도에서 지수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지금 그렇게 강한 흐름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도 반등을 주고 어제 저항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밀리죠. 밀리다가 밀리다가 밀리게 되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오늘을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가 10시 13분인데 10시 13분 14분 지금 현재가격이 장중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전환됐거나 손실이 줄어들때는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전화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한샘이요. 한샘? 오늘 막 급등하는데요, 지금? 네, 8만 4천에 15%요. 8만 4천에 15% 야, 이거 오늘 사실은 2년 가까이 가진 있었어요. 2년 가까이? 1년. 1년? 아, 자, 그래요. 작년 2월 달에 작년에 수익이 났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어, 그러셨구나. 네. 자, 일단 더 들고 가야 되나 어떻게 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더 들고 가세요. 지금 시장이 빠지긴 할텐데 이건 들고 가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들고 가도 됩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샘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했었었고 올 초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이었나 2019년도 이때쯤이었나 이때쯤에 그 한샘 그 갑질논란 갑질논란 한번 뉴스로 한번 나온 적 있죠? 아,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이 한샘이라는 종목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는 커녕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은 오히려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에서 매집을 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바닥에 있고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기관들이 오히려 물량을 더 가져갔죠, 지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얘는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뭐 어딜 빠지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네. 시장이 빠져도 시장이 빠질 이유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지금 빠진다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 수급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매집이. 그래서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해서 들어갔고 차트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흔들리더라 가져가면서 이거는 10만 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고 10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메가임디입니다. 자, 교육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그 마스크 관련자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뭐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여주지만 마스크 이슈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에 또다시 움직이고 교육주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움직였다가 어제 좀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수 가격은 4,300원이시고 비중은 10%시면은 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상담방송 그 3시, 5시 월요일에 수요일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 마스크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 한번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물, 그 물 수질 검사하는 거 그것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교육주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매매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시 넘겨야 되는데 아직 넘기기가 조금 버겁죠. 이 거래량으로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4,300원에 사서 지금 수익이 그래도 꽤 낮죠. 4,300원이면 요 정도에서 대략 한 8% 정도에서 10% 가까이 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절반을 팔고 분차 틀어볼게요. 절반을 팔고 절반을 팔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 부분은 4,600원이 깨지면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올라갈 때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올라갈 때마다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4,600원이 깨지면 더 파세요. 더 파시고 차익 실환하고 안 깨지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전 고점 자리인 4,7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분차트는 양호해요. 보면 지금 15분 차트로 돌리긴 했지만 30분 차트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놓고 수렴형으로 움직이니까 다시 튀면서 움직이면 이쪽을 촥 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 그리고 4,600원이 깨지면 비중을 많이 줄이는 전략으로 일단 매매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남하토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하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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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약해요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450원의 비중 2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저절라인이 저절라인이 13,250원 그러니까 13,000원 깨지면 1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올라오면 14,000원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14,500원 3차 매도 15,000원 근데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가는 것은 거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거래가 막 20만주 30만주 100만주 막 이런 식으로 실리면 그때에서는 이거를 뚫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거래량이 어제까지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건데 남하토건 거래량이 24만주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500만주에서 300만주 정도는 실려야 되고 많이 거래가 실리게 되면 이제 천만주 정도가 실릴 거예요. 이때가 이제 300만주 정도인데 그러니까 천만주 실리면 이거는 뭐 정거점을 돌파한다는 얘기고 100만주에서 300만주가 실려야 뭐 16,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20만주 30만주 이 정도 내외면 그냥 15,000원 정도 내에서 박스권 짧게 매매 자 근데 이거는 올라올 때 얘기고 저점 깨지면 13,000원 깨지면 다시 12,000원 또 혹은 10,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종목들과 흐름들을 좀 살펴드렸는데 뭐 IT 부품주 흐름들은 아직은 양호해요. 그러나 지수선물이 밀리게 되면 종목들도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은 계속 이어가지만 시향점검 위에서 잠깐 종목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에 1611, 1612번 두 개보도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으로 샵 008 2번에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표적 종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게임 중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펄오비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성적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또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펄오비스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전략은 20만 5천원 이하로 가격이 들어오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 라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시장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장 일단 다행인 부분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강조를 했었던 IT 부품 중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 1%대 혹은 0.5%대 플러스 내지는 강한 애들은 2% 내지는 4% 강한 애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플러스가 나면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상시 EDP 코스모 신소재 케이치바텍 후우성 이런 종목들 코스모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1%대 이상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왼쪽에 보게 되면 대용주의 흐름들이 꺾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살아나야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살아나질 못하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서 증권주 은행주 철강주 이쪽에 있는 대용주들이 살아나질 못하면 결국은 지수는 밀리게 돼 있을 거고 꺾이게 돼 있습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밀리겠죠.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옵션 만기에서 물론 옵션 만기에서 포지션을 보니까 그렇게 급락할 만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서 빠질 수가 있고 그다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차관한다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아까 전에도 제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장중이 이게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한 5분 10분 이때가 장중 고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에서도 IT 부품주 제가 얘기해드렸던 IT 부품주들은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을 겁니다. 절반이라도 현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불안하고 이슈를 살펴보세요. 지금 다 불안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어제 빠진 이후에서 현재도 현재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재를 찾기보다는 악재 찾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 번 두 번만 더 빠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한 번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1900이 깨지게 되면 1900이 깨진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늘 들어줄 때에서 IT 부품주들 플러스가 나게 되면 전량단 매도하는 게 아깝다면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나 현물로 보나 지금 매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한 55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도 400억이 나오고는 하는데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걸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합성 포지션을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하방에다가 많이 잡았지를 않았어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질 거냐 그 정도라서 일단 만약에 빠지게 되면 1800, 1700 그 정도는 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뭐 그 이상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다음 주든 언제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많이 급락할 것 같으니까 이제 조심하십시오라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장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종목대 흐름을 보더라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더라도 게임주에 물린다라든지 차라리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됐으니까 비중을 줄이라고 했지만 비중을 못 줄여서 물린다 하더라도 IT 부품주에 물리죠. 차라리. 그러면 살아납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리면 살아난다. 라는 얘기를 자주 많이 얘기했었었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오전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후장으로 무렵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공개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도 주시면 제가 왜 흔들릴 수 있을지 그리고 종목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방송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전략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1900은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탈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1900이 이탈되게 되면 현금화 전략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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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부분들 잘 실행하시고 이탈되지 않더라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둬서 얼마든지 현금화 대응이 항상 유일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버리게 되면 주식을 사면 돼요. 시장이 만약에 내일 변곡점에서 다시 올라간다. 게임주 사세요. 게임주. IT 부품주 또 사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빠질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KG 이니시스요. 결제주 KG 이니시스. 네.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매수가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4,100원에 15% 어제 들어갔거든요. 아 어제 들어가셨구나. 어제 요즘에 언팩트주 이런 게 떠갖고 오늘 이제 실적 얘기가 좋게 나왔던 펄어비스 아시죠? 네네. 펄어비스 실적 좋게 나오니까 빠지죠? 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실적 좋게 나오면 거의 다 빠지거나 좋은 얘기 나오면 빠져요. 네. 마찬가지 KG 이니시스도 아마 좋은 얘기 나오면 빠질걸요? 네. 왜냐하면 그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바닥에서 차트 볼게요. 14,000원 15,000원에서는 뭐 그때 코로나 이슈로 빠져서 빠진 거고 여기에서 이제 버티고 여기까지 땡겨올릴 수 있는 뭐 원팩이라든지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땡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 확 나오면 개인들이 사줄 거기 때문에 세력들은 열심히 끌어땅겼다가 좋은 얘기 나오면 던질려고 항상 그렇게 의심을 하는 얘기가 그렇게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타로 공략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케이지니스 케이지 모빌리엣을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 당시 인포뱅크를 공략하라고 이거 표혁 종모로 줬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때 6,700원이 안 들어와서 좀 안타깝게 놓쳐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버리고 12%나 올라가버렸는데 아마 가격이 들어왔었으면 지금 이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지금 가격이 그때 안 들어와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결제주들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이거는 손절 라인을 아주 짧게 잡아야 돼요. 23,500원 아 23,500원 24,100원에 샀는데 제가 네? 24,100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절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낮은 게 아니고 높죠. 손절 가격이 손절 가격이 23,000원 정도 그렇죠. 23,500원 그 자리가 깨지면 23,000원도 내려가고 더 빠지면 22,000원도 내려가고 손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차트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케이지 이니시스를 만약에 회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자리 추천하지 않고요. 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으면 한 19,000원이나 17,000원 정도 이렇게 싸게 내려올 때 공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데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떠있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매매끈 선수들이 매매하는 위치라서 손절을 짧게 잡고 매매해서 강한 종목이니까 탁 치고 올라가면 팔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리면 고생하죠. 그러면 전무관이 그러면 저기 위로 올라갈 거로 얼마까지죠? 올라가면 이 신고점을 다시 뚫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갈 쪽은 안전한 쪽은 게임주가 안전할 것 같고 이거는 많이 올라와서 사실 올라가도 폭을 그렇게 크게 두는 것보다는 여기 이전 고점이 25,100원 150원 여기 있죠?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정도 폭 그래서 폭은 대략 지금부터 나오면 3,4% 정도 뚫으면 더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뚫지 못한다라는 가정화에서 박스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뚫으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상 게임은 유리하게 해야 돼요. 먹을 거 30% 깨질 거 5% 이렇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니시스는 올라가면 3,4% 깨지면 41% 깨져요. 아 그래요? 전저점이 14,000원이니까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폭과 빠질 폭을 가늠하면 전저점 자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빠짐이 이만큼 빠지고 올라가는 건 이만큼인데 굉장히 불리하죠. 네. 고점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손절을 감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라면 그냥 여기에서 일단은 발을 빼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 그냥 그렇죠.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대응 못해요. 대부분. 거의 빠지면 뭐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쭉 내려가고 그냥 물타기 하다가 쭉. 다른 전문가들도 KGC 이메시설 NH 사이버 갈지 이런 데는 한 번 더 살아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차트는 살아있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매수 가격이 최소한 19,000원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자신이 있으시지만 그렇죠. 최소한 19,000원대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정적이 매수가 된 사람들 15,000원대에서 산 사람들이 이게 좋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24,000원대에 사신 분들은 끌고 가면 안 되죠. 왜냐면 빠져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산 사람들은 이거 한 20% 빠지면 그래도 수익이 한 30, 40% 났으니까 그냥 챙기면 돼요. 근데 24,000원에 산 사람들은 20, 30% 빠지게 되면 손실 자체가 이렇게 커버리는데 대응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대가 맞지 않으면 보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문가님은 20,000원에 5,000원 정도 올라올 때 그냥 매수해라 이 말씀이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라면 다른 거예요. 아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게임은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불량 게임이니까 굳이 이 불량 게임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아 저는 항상 바닥 종목들 위주로 초보자들한테 항상 바닥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S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이 참 기네요. FNS 테크 자 이것도 아까 봤었던 차트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자 OLED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OLED 반도체 장비주인데 시장이 항상 중요해요. 시장이 종목은 항상 시장 특성을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흔들리면 종목도 빠지고 시장이 버티고 올라가면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있을 때에서는 탄력이 떨어져요. 자 차트를 보면 NS FNS 테크라는 종목은 이미 정고점 저항에 이미 한번 부딪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아직 차트가 무너진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여기서 시장이 계속 가야 돼요. 얘가 계속 올라가려면 지금 이건 이제 분차트인데 일본구상으로 다시 돌려서 코스피가 계속 이천 쪽으로 가야 되고요. 코스닥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코스닥 오늘도 근데 이게 이제 이쪽이 빠지면 결국은 코스피가 밀리게 되면 분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밀려서 이쪽으로 빠져서 1900이 깨지면 코스닥도 그때는 이제 5일선이 이탈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잘 강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 시장이 저점을 깨지 않고 딱 저점 라인까지만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나올지 은봉이 나올지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빠질지 올라갈지 결정이 될 건데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흔들리면 이쪽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매수하신 가격대 12,700원이니까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분과 마찬가지 지금 고점에서 지금 샀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차익실현 차익실현이 아니죠. 지금 오늘 장중에 반등 주게 되면 일단은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섹터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받으면 싸게 싸게 그러니까 이쪽이 싼 자리 6,000원 8,000원 자리가 싼 자리고 12,000원 자리에서 13,000원 자리는 지금 당장은 비싼 자리 물론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지나면 1만 5,000원 1만 6,000원 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1만원 깨지고 9,000원 내려가고 8,000원 내려가면 답답하기도 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거 날리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1,900이 이탈이 되면 그때라도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장중에 12,000원 쪽으로 올라가거나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서 나중에 조정받을 때 다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 매수 가격 비중은요? 네, 49,600원에 40% 네, 49,600원에 40%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좀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가 더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아, 추가 매수는 일단 지수가 1900이 깨지면 어느 정도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더 빠지면은요? 네, 그리고 지수를 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란 SK, 하이니스가 빠져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1900이 무너져서 조정을 한번 받게 되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내려올 겁니다. 근데 먼저 좀 먼저 미리 좀 내려온 게 있으니까 많이 내려오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 지수적으로 볼 때 지수적으로 볼 때 일단은 1900이 깨져야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만 하세요. 보유만 하시고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1900이 깨져서 지수가 한 1800대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1차 분할 매수 그리고 2차 분할 매수는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700으로 나면 2차 분할 매수 3차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나 내려오게 된 거예요. 1차, 2차 분할 매수를 일단 해놓고 3차를 남겨놓으세요. 그럼 남겨놓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1800과 1700에서 삼성전자를 1차 분할 매수와 2차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한 땅에 따라고 누우면 뭐 여기에서는 깨질 일은 없어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시장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라가면 다시 5만원 회복하고 수익으로 돌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문자 종목 남광토건으로 한번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토건 아까 전에 남아토건으로 주셨는데 이게 이제 남광토건이었대요. 남광토건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매수가격이 13,450원에 비중인 20% 남광토건 일단 N자형 목표치를 줬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남북경협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차트 모양은 이뻐요. 차트 모양이 예쁜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가 조금 높죠. 조정을 받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좀 안전한 가격대는 만원 초반대 정도가 좀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도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영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좀 지지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를 못하고 좀 밀리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여기가 깨지면은 하락한 채로 내려온 자리가 그다음에 만천원 자리. 그래서 만천원과 만원 정도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하세요. 만약 한 번도 지금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지 않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만사천원을 가야 되는데 13,450원을 샀기 때문에 일단 물렸죠. 물렸는데 차트는 바닥에 돌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만 만천원에서 한 만원 정도 그 정도 내에서 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단가 유도 낮아지면 들어올리면은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장계적으로는 거래가 실려봐야 되지만 거래가 실리면 차트가 바닥에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남북경영업주들도 은근히 모양들을 만들고 있는 게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슈몰이를 해서 남북경영업주가 한 번 더 움직이려고 모양들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서 세력들은 뭔가 이슈가 나오게 돼 한번 시세부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집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조종시의 저점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삼성바이올로직스가 얼마나 갈 건가 좀 봐주세요. 삼성바이올로직스요? 네. 자 삼성바이올로직스 매수 가격 가구 비중은요? 네 한 10% 되고 35만 원 줬어요. 얼마요? 30? 35만 원이요. 35만 원에 사셨다고요? 네 작년에 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일단 신고가 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얼마나 얼마나 한 70만 원 못 갈까 허고요. 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면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왜 이렇게 강한가라고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맨날 사요. 맨날 사는데 지금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신고가로 가는 게 지금 NC소프트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세력들도 수익이고 개인 투자자들 거의 뭐 여기서 다 털리거나 판 사람들은 이제 못 사서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고 자 그런 종목이 이제 신고가 종목인데 신고가 종목은 목표치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 무한대예요. 나온 거는 대신에 신고가 종목은 어딜 깨질 말아야 되냐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55만 원을 일단 깨면 안 돼요. 그래서 55만 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가져가세요. 그냥 이거 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세력들이 원하면 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뭐 500만 원 가고 싶으면 5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무한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그래서 아까 전에 70만 원 갈 수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지가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세력들의 의지가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55만 원이 깨질 겁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면 돼요? 55만 원 깨지면 비중을 많이 줄이면 되고 55만 원 안 깨지면 일단은 70만 원 도달하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그게 언제쯤일까? 이번 주, 다음 주 될까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마음 갖지 마세요. 이거 시가촌이 큰 종목이라 뭐 이게 뭐 한 방에 가겠어요. 그렇죠? 네. 39조짜리인데 이거 뭐 한 방에 가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도 70만 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은? 네. 파맵신이고요. 파맵신이고요. 네네. 매입가는 37,100원이고 10%입니다. 아 이거 조금 물리셨네. 지금 아직 수익으로 지금 네. 돌려면 조금 남았죠. 그렇죠? 예. 아 오늘 이제 조금 외숙가까지 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건지요? 음. 일단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항체 치료제 이제 제약주 쪽인데 바이오 신약주 네.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제 제약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이슈들 지금 다시 살아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네. 그쵸? 네. 전고점을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목표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N자형으로 크게 보면 4만 5천원인데 4만 5천원 갔으면 좋겠죠? 아. 4만 5천원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치는 그렇다고요. 목표치만. 4만 5천원 갔으면 참 좋겠죠. 그쵸? 네. 그럼요. 그런데 목표치는 그렇게 크긴 한데 거기까지 갈지는 좀 모르겠고 일단은 4만원까지는 한번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4만원까지. 네. 1월달 고점이 저기 4만원이거든요. 네. 네. 그쪽에 이제 물량대가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있는데 이걸 4만원을 간단하게 돌파를 하면 지금 보면 거래가 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4만원을 붙이고 나서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눌렸다가 다시 종목들이 재편돼서 갈 애들은 가요.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시장이 빠져도 갈 만한 애들이 만약에 못 와 그러면은 일단은 게임주 쪽으로 만약에 찝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약주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파메신이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4만 5천원까지. 네. 나머지 부분은 돌파가 되면 4만 5천원까지 가져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흐름들이 계속 잡혀요. 현재도 마찬가지 시장이 강하지는 않아요. 흔들릴들 걸리고 있는데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폭락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900을 지지한 상태에서 박스 건너에서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옵션 만기 거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 이제 내일서부터 빠지게 될 텐데 그 전략에 그러니까 빠졌을 때에서 종목들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공개방송에서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인버스에 대한 전략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의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9129님 주식초보자인데 방송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992님 전문가님 공개방송에서 또 만나요. 라고 곧 들어오실 건가 봐요. 인증해 주셨고요. 0132님 이정수 의원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셨나 봐요. 또 4726님 이정수 전문가님 팬입니다. 늘 응원해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공개방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옵션만길 하루 앞두고 오늘장 대응 전략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잠시 뒤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577-745-1번으로 전화문의 혹은 샵 008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강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제공 중 한 젊은 투자 CMEL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실제etic 2018 predictable Gruicher 감지를 끼程 끝까지 해주세요. 이동держ 저는 우리도 bukan 주식적으로 삼겸 조언. là 이성 전 경 Bh danger 560бу거